1초 수 뿅 뿅 야 뻔하게 태형이 보이는데 댓글에 석진이야? 봐야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일단 인사로 드릴까요?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둘, 셋, 방탄소년단 우리 각자 하자 안녕 Hello 안녕하세요 다시... 뭐요? 뭐요? 내 눈이 이상한 거 아니지? 아니요, 아니요 방금 저도 당황했어요 여러분들 공연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네,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라이브를 켰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 셋이 모이게 됐네요 어쩌다 보니까 아니잖아요 요즘 맨날 저희끼리 있어서 술도 우리끼리 먹고 일본 라스베가스는 이상하게 좀 자주 모였어요 정국이 포함해서 그러니까요 4명이잖아요 자주 봤었어요 근데 정국이 저만큼 올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음식을 좀 까볼까요? 사실 밥 먹으면서 라이브를 하고 싶어서 항상 투어 나올 때마다 저희가 라이브를 했잖아요 이거를 제가 네 이게 뭐야? 밥이요 밥이요? 이걸 봐봐 싹 올려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그렇지 지민이 세팅 지민이 세팅 어디 너? 이렇게 딱 하려고 그랬지 그렇지 하고 듣네 이제 오늘 컨셉을 또 약간 음식과 이렇게 음식 때문에 포커스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거가? 아 음식 때문에? 그러면은 형 또 제가 방법이 있어 약간 막 두근두근 거리는 듯한 느낌으로 뒤에 가렸으니까 심장 소리처럼 약간 이렇게 딱 조금만 뒤로 해서 오오오오 연결이 야 너가 많으시니까 연결이 불안해 뭐 뭐 뭐 무슨 무슨 손이야 이거 이거 불안 손이야? 뭐야? 뭐 아 불손하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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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손 지민아 불손하네 그러지마 자 제가 먹방만 엄청 보잖아요 형님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주고 빨리 알려주세요 지금 배고파 조심히 나 먹방 배고파 숱 넘어갔으니까 먹방 잘 이해 못하는 일인 그걸 왜 보는지? 어 왜냐면 더 배고프니까 전 다이어트 할 때 먹고만 가서 아 그래? 자 이거 밥 뭐야? 이거 김밥이지? 오늘 먹을 음식은? 부추 부추? 이거 이거 뭐 무? 문말랭 그리고 계란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일단 먹읍시다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먹으면서 소소하게 이야기 놔두고 네 뭐 다들 또 그전에 또 멤버들이 라이브를 또 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죄송한데 그 핸드폰이 멀리 있어서 댓글은 잘 안보여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다 오케이 제가 사실 오늘 안 먹으려고 했는데 진짜 안되겠습니다 왜요? 국이 국이 쌈장은 없는데? 왜 쌈장이 없어? 형 이거 아니야? 이거 온 거 같아요 지민이 이거 아니지 이거 딱 딱 내려서 한번 맞고 식초 잘 나오네 이거 쌈장 아니야 이거 김밥 내가 해드릴게요 아니 쌈장이 어딨어 너희들은 냉면에 식초랑 이런 거 하냐? 아니야? 당연하죠 너 해? 난 그냥 먹는데 나도 나도 그냥 먹기는 해 난 귀찮아 그냥 그냥 드세요 너 되게 쿨하다 난 너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들더라 집에 나 항상 너 항상 그런 식이었어 얘 지금 오이 빼려고 그러는 거야 다 그래 오이는 뺄게요 네 오이는 빼고 가실게요 아니 근데 시금치? 네 시금치 먹어보고 있었어요 그래? 다? 너 시금치 못 먹어? 네 시금치 좋아하는데 난 좋아해 시금치 말고 그 비슷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먹을 거 파래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파래 제가 그거를 비려가지고 못 먹겠어요 나 미나리 요즘에 너무 많이 했어 난 사실 음식 가리는 게 없어 미나리 거짓말 하지 마 호발이 나 진짜 음식 나 생강 못 먹는다 생강 생강 빼고 빼고 다 먹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좀 재미없다 펜디션 안 좋아? 나 항상 웃겼었어 너의 그런 말로 해 제 생각에는 수위를 좀 낮추고 있는 줄 알고 그래? 그렇지 그렇지 이가 좀 수위가 높긴 해 이가 좀 사람이 됐다 야 사람이 또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풀어 풀어 우리 집이지 그럼요 또 대한민국의 그런 장황스러운 음식 비빔밥을 와 난 라스베가스 진짜 한식이 진짜 맛있더라고 제일 좋은데 이상하게 미국에서 먹는 한식이 더 맛있더라고요 진짜 잘 하셔 뭔가 잘하시는 분이 오셨나 봐 한식에 대한 개념이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무말랭이랑 같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이거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비빔밥을 먹어보고 싶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밥에다가 각종 나물을 넣고 이렇게 양념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저로 많이 하는데 이제 포크나 젓가락으로 이렇게 비벼주면은 잘 비벼져요 됐죠? 그렇게 비벼서요? 포크도 좀 많은 거 아니야? 아 저 믿으세요 응연 형 저 믿으세요 지금 다 이렇게 형이 어색해 ändern 너 함께 하시면 알겠습니다 형님 저는 그냥 형 김이라고 하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형님 형 내iew Gavin 맛있다 안 먹어요 벌써... 너 매운 거 안 먹구나 고기 넣어 먹어, 계란이랑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이거 먹어 아니, 네가... 이것도 넣어야 돼 야, 태영이가 이거 먹어 그래 그리고 식초랑 겨자를, 넘버전을 네가 만들어 봐봐 그래서 네가 괜찮은 게... 제가 여기로? 알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맛있게 한번 해봐봐 자, 어떻게 해야 맛있냐 일단 소스를 넣어 노른자 빠져나 내리면 안 돼 오이 넣고 소스를 이렇게 넣어 응, 왜 물이 없네, 이게? 무슨 날개? 원래 냉면에 불소스 이런 거 넣어서 먹어야 돼요, 형 응 뭐가 흘린디, 지금?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지금 약간 사투리 나온 것 같은데? 응 이렇게 나올지? 식초를 살짝 이렇게 한번 둘러줘요 오우, 그 식초 강하더라, 좀 그리고 겨자를 넣어줘야 돼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은 끝나? 이렇게 비벼요 오우, 야 근데 맛있을 것 같긴 해 뱉을 뻔했다, 방금 비벼... 이래도 담백하지 않냐?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이 떨어지 마는데 이거 떨어지 마는데 이걸로 떨어지마 안 돼 우와, 이거 큰일날까? 지민이가 아주 잘 가렸어요 이걸 호텔이 라스베가스라든지 되게 핫하더라고 연령대가 뭐야 근데 우릴 또 아미 여러분들이 보고 큼칫 놀랄 수도 있으니 제가 잘 가렸습니다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미안해요 자꾸 튀죠? 미안해요 아 그렇게 해야 돼? 콧받아? 이렇게 하면은 잘 안 튀죠 어때? 맛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고 왜 이러봐 무슨 맛인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원래 이렇게 넣어서 먹는 게 맞아 확실해? 이렇게 너무 마음이 많은데 뭐지? 아니 근데 나쁘진 않아 내가 좀 익어야 될 것 같아 빨리 비빔밥은 확실하게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 좀 이게 면에 배에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좀 불려 아니 그냥 먹고 야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말씀해 비빔밥 드셔보세요 비빔밥 드셔보세요 비빔밥을 먹으면 족발은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족발이 너무 오랜만이야 내가 수저 드릴게요 족발 안 먹어도 꽤 된 것 같은데? 와 나 진짜 결국 먹는구나 와 와 무슨 소리야? 내 소리다 인마 와우 진짜로? 응 내가 전화 받는 소리를 들리는데 맞아요? 응 아우 생강 들어있다 저기에 아 얘 지민이가 생강 넣었어요 야 말고 야 뭔 말이야 형이? 약간 생강 향이 안 해 아 그래? 예흐이 진짜로 형이 생강 싫어하면서 싹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해서 싹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잠시만 내가 배턴 추한 나라 간장만 씻지? 응 새끼네 그쵸 그 원래 좀 이쁜 셔츠 좀 이러려고 했는데 응 땀 흘려가지고 안 들 것 같아 살 것 같아 또 먹으니까 살 것 같다 맛있어 먹어봐 하나 더 없네 응 진짜 나를 믿어 빈밥? Believe in me 여기서 I believe you I believe I trust you Trust me 밥은 하나하나 먹고 있어 지금 네 네 그래 딱 말았다고 알길래 나 형이랑 지미 보면 자꾸 그 생각 같던데 네 우리 흉가 갔을 때 흉가? 폐강가 심했지 그때 봤어 그거? 응 방송이니까 조절한 거야 방송이 조절해 줬던데 방송이 조절해 줬던데 아 그래? 응 조금 맵지 조금 매운 것 같아 그래? 매운 티가 없는데 여기는 진짜 난 너를 너를 아는데 매운데 맛있어 좀 있지 않아? 없어? 형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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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좀 있을까? 아니 난 너무 좋아 넌 넌 말도 안 돼 아 진짜 아까 한시인가 밥 먹고 지금 이제 처음 먹었다 맞아요 뭘 뭘 처음 먹어 인마 네시에 먹었잖아 인마 뭘 나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다섯 씩 네가 너 자식 말할 줄 모르겠는데 아미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지 말아 너 이쁜 모습 받으려고 그런 건 알겠는데 솔직히 담백하게 하라고 적당히 거짓말이야 그게 너의 매력이야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 파도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안 먹으려고 했던 거 얘기해 너무 열심히 저 살 좀 많이 빠졌지 않아요? 많이 빠졌어 많이 빠졌어 팬분들은 네가 살 빠진 걸 다 하지 않을 거야 네가 제일 역대급 몸무게가 몇 킬로였냐? 언제였냐? 저야? 너 게임 너비지? 요즘 월컵하고 이제 막 먹기 시작할 때 70일까지 쪘었어 와 진짜? 대박인데 보기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60 좀 쪘으니까 65 네가 그때 운동하고 올 때? 운동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아 몰라 그냥 막 먹어야 해가지고 막 먹어야 돼 와 치즈가 있었었어 몰랐네 괜찮네 안 돼 맛있는 부분이야 인마 알지? 계란이나 네 많이 드세요 이거 한입 드세요 이거 어떻게 된 냉면이지 이게?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약간 평양냉면 같아 먹으라고 하면서 안 넘겨주는 거 봐 우리 둘 다 내가 댓글 좀 읽어볼게 아 이게 식초가 세구나 세 식초였구나 윤기 메리 미에 저거 어 야 연결이 불안정하다 내 얼굴이 가까이 가면 안 되나 봐 아 불허 불허 아 연결이 불안정해 신나 수위 조절해 음 아 오늘 또 진짜 전세계에 정말 형 맛있는데요? 이거 나 진짜 의소가 아니야 오늘 굉장히 어 전세계 많은 아미 여러분들이 오늘 공연장에 와주셨어요 맞아요 지금 굉장히 또 전세계 많은 분들이 이 라이브를 보고 계셔요 네? 몇 분 보고 가셨는데요? 지금요? 지금 200만 아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진짜요? 됐어? 감사합니다 저 오늘 보면서 진짜 재밌었는데 어 너무 재밌지 않았어 근데? 재밌었죠? 근데 난 좀 아쉬웠어 정확히 아쉬웠어 난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오늘 이상하게 약간 숨이 막히더라 숨이 너무 차던데? 어 나 과호흡이 좀 일어났는데 나 그래가지고 나 중간에 아 이거 안되겠는데? 응 과호흡이 갑자기 탁 일어나고 그런거 응 조금 근데 또 마지막에 딱 텐션 잡고 나이 처음에 딱 나이 그런거 들키면은 아마 쉬워지 딱 시작할 때 약간 쌀쌀했거든요? 응 맞아 근데 엄청 더워졌지? 더우니까 이게 공기가 뭔가 안 빠지는 느낌 와 나 숨이 갑자기 퍽 박히더라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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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끄고 한 번 더 볼래 우리? 그래야 되냐? 자 한 번 더 떨어졌나봐요 윤기 메리 미 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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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운동 먹어 뭘 먹고 있냐고요? 지금 이게 보쌈이 영어로 뭐냐? 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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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쌈은 그냥 보쌈을 해야 돼 족발은 채환 이거 천천히 드시고 아무튼 피크 푸쉬 맞는 말 아니야? 뭘 이게 뭘래? 근데 족발요 돼지발 돼지발 오늘 약간 피곤해서 미친건가? 돼지발 돼지발 여튼 족발과 보쌈 냉면 한국 음식들 좀 먹고 있습니다 냉누를 예스 보쌈 좋죠 여러분들이 야식으로 먹을 때도 보쌈은 정말 좋아 근데 보쌈은 남겨놨다가 아침에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치 남아요? 좀 많이 남던데요 남아요 남길 때는 일부러 있어 이게 최소 금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달이요 한마리밖에 못 시키는데 저는 치킨도 한마리 시키면 혼자 다 먹어서 응 난 치킨 한마리 시키면 다 못 먹어 네 이거 진짜 다 먹어? 어떤 치킨? 그냥 땡땡을 이렇게 해서 뭐할까? 후라이드 치킨 그 한마리를? 네 어디를 해야 돼? 땡땡이라고 생각해 땡땡이라고 생각해 땡땡이라고 생각해 미 땡땡? 그것도 혼자 한마리 다 먹어 응 진짜로? 네 대단하다 땡땡 뭐 땡땡? 소땡땡 소땡땡 그게 뭐래? 나중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때 치킨 다 먹으면 다 먹는다? 와 다 먹을 수 있지 이제 먹고 나면은 담날 아침에 일어나서 부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매운 소스 발라먹으니까 발라먹으면은 다음날 부을 거 아니에요 형 응 응 그게 그 다음날까지도 봐요 자 보라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부기가 아예 안 맞아 괜찮나? 저거? 뭐가 필요한 거? 어떻게든 잘 해결 될 거야 뭐? 이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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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또한 지나가리라 응? 지금 괜찮아 그 정부해진 거죠 응 이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이또지가 뭐야? 이런데 이또한 지나가리라 되게 좋은 말이다 자 이제 댓글 한번 봐 볼게요 방금 형 재미않게 남았어요 재미않게 남았어요 재미않게야? 자 형 식사야 제가 보고 올게요 그래 네가 봐라 네 한번 보고 올게요 오늘 메뉴 굉장히 마음에 들어 누가 골랐어? 제가요 너 아주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이 족발은 요새 뭐에다가 먹어야 되는 거야? 다 메리미밖에 없어 아니 원래 쌈장이 있어야 되는데 쌈장이랑 뭐 요즘 여러분들은 저희와 결혼할 생각 밖에 없나요? 네 많이 먹어 네가 좋아 여러분들 저희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미 여러분들도 할 말 일어났다 아찍 아 아 근데 시간이 이번에는 미국 와서 어 나 좀 이번에 좀 되게 빠르게 지나간 거 같아 되게 빨리 지나간 거 같아 어? 근데 나도 그렇긴 해 어? 왜냐면 생일이 다음으로 우리가 최장기 그러니까 오래 있었잖아 있었던 날은 생각보다 진짜 빨랐어 이번에 좀 빨리 뭐 그만큼 잘 즐긴 것도 같고 우리가 볼 거 나가기를 한 거 같아서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시간이 빨리 갔지 저한테는 이번 이번 미국 두어가 네 멤버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어 어 그리고 요거석이 형을 형도 출연자 하면서 감성적 얘기도 한 번 하고 고면도 재밌었고 팬분들 소리도 듣고 이번에 좀 멤버들이랑 많이 했지 뭐 너무 너무 재밌게 보는 거 같아 난 진짜 나도 나도 이때까지 투어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 같아 네 한두 시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나쁘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에 봤네 이게 우리도 그냥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같이 뭘 많이 하고 다 각자 끝나면 들어가고 끝나면 들어가게 들어가서 기절에 있다가 다음날도 이러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끝나고도 같이 술 한잔하고 얘기도 좀 하고 어디 갔다도 와보고 맞아요 정국이 방에서 많이 먹었지 우리가 정국이 방이 좋더라 응 좋더라 내가 분위기를 잘 잡더라 응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가지고 틀어대는데 그러니까 뭔가 벽에 반짝반짝 그것이 약간 느낌 좀 잡았더라 응 감성을 자극해 약간 그것이 약간 우리 바이브랑 잘 맞지 응 방금 누가 어떤 아미분이 트럭에 치였어요 네 내가 심장 응 응 딱 그런 거 같아 알겠어 응 잘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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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빼버려야지 이거 잠시 빼놔야 돼 이거를 응 보인 밥 드세요 오지 말고 예 오늘 뭐가 제일 맛있어? 김밥 그래? 김밥 괜찮다 이제 아이스크림 먹어 너 먹을래? 갔다 줄까 지금? 너 안 먹을 거야? 아니 과자 과자 안 먹으면 돼 너 밥 먹고 있는 거 같아 아니 나 형 좀 뭘 마셔야 될 거 같아 형 배 얼마나 찼어요? 나 약 난 90 아 90? 응 난 60, 70? 나 약 10? 나 약 10? 여러분 제가 살이 절대 안 찌는 거 같아요 얼마나 찼는지 몰라요 정말 먹으면 너무 많이 먹어서 사실 여기 진이가 관리해 왕지 관리해 왕 미국 오기 전에 제가 하루에 다섯 개씩 먹다 보니까 살이 너무 뻘져서 아 빼느라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먹고 빼지는 거 운동으로 빼잖아요 나 요즘 그래 좋은 거 같다 이거 아니지? 걸리야? 오 오 맛있어 한 번 차가워 먹어? 서적 또 있다 이거 서적 써라 드세요 이 라이브를 보면서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와 진짜 밥만 먹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걸요 아미 여러분도 딱 보면서 아 정말 내 새끼지만 아 연애는 안 아니 얘들 어떻게 연애 네 그만큼 여러분들 뭔가 우리의 사소한 거 하나 하나까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 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라이브를 켜서 네? 근데 아미들은 우리 사소한 거 다 하나 하나 너무 잘 알아서 아 뭐 그렇기도 하네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신가요? 거의 뭐 가지죠 그냥 제가 볼 땐 이렇게 켜 놓고만 있어도 우리는 사실 이제 대화가 되는 사이가 아닌가 아무 말 없이 응 안 해도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사람은 말을 하고 전해야지 그렇지 사람은 표현을 하고 나 내가 개인 브이앱 할 때는 내가 말을 잘 안 하니까 야 뭐야 우정 타투 어떻게 아냐 아미들이 신기하다 그거 내가 봤어 아 그러냐? 우리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 멤버들이 할래? 어떻게 할래? 이게 한 번 한 번 못 찍으니까 아니 내가 고생이 그랬더라 약간 그 뭐 그냥 뭐 난 좋아 얘기하다가 얘기하다가 그냥 커밍하고 했는데 응 잘했어 잘못한 거 같아 응 아니 타투? 야 타투하면은 아니 아니 그게 아냐 해놓고 짠 하려고 그러는데 해놓고 짠? 우리가 그냥 깜짝으로 해놓고 아 우정 타투 찬성 반대 O 아니면 X Let's go 깜짝으로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나의 친구 타투 프렌즈 타투 프렌즈 타투 프렌즈힙 프렌즈쉬 프렌즈쉽 프렌즈쉽 타투 F or yes or no mengenai 찬성 있고요 agree 찬성 있고요 오오 억울하는데요? 오 이거 생각보다 엄청 좋아하시네 오 방 되게 좋다 나는 약간은 약간 이럴 줄 알았는데 반응이 되게 좋은데 아니 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우정중표가 팔찌 뭐 이런 걸로 해버리려는데 잃어버린 말라니지 무조건 누가 잃어버린다 우리 하나 있었어 우리 반지인가 있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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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전혀 없어 다 O야 왜 안 해버렸네 뭐 할 거면 어디 갈 건데 말해라고 그 우리가 말했을 때는 자유 아니었나? 저 배꼽 저 왼쪽 참외 배꼽이어가지고 왼쪽 엉덩이 아 맞다 그랬지 저 참외 배꼽이었어 이게 너무 때 같지 않겠냐? 형 형 이럴 때 저와가 진짜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아미분들은 모든 걸 다 이뻐해 주시는구나 있어요 아니 그런 사이도 있잖아 우리 우리 아미랑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아미가 되신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아미가 되신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아 아 지민이 전 아미 아미 된지 언니 영어로 영어로 해주라고 저요? 아 얼마 되지 물어보라고요? 제가 요즘 파파고를 진짜 진짜 아미가 되신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얼굴 동굴 동굴하네 나는 잘생겼네 태형이 나도 이제 나도 이제 나도 이제 나도 이제 지민 지민 렛츠킷 렛츠킷 몇 년이래? 밖에 안 돼 맞나? 이거 영화가 형 자신만 가져야 나 한번 보고 싶다 뭐 가야 돼? 에잇 7년 8년 6년 7년 럭키세븐요 10년 희선914님 10년이래 10년 10년이랑 같이 한 번 뭐했냐 914일 뭐 514일인데 514일인데 100년? 뭐야 100년 지민아 너 OST 언제 나오냐는데? 여러분 아까 들었는데 우리는 미리 들었지 처음 도전하는 건데 그냥 앞으로 되게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고 그냥 그런 것들의 이제 시작 같은 거?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전해보겠습니다 진짜 멋있었어 난 진짜 완전 리스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어깨 고정하고 스탑 아 아 먹을래 근데 라스베가스가 다 좋은데 너무 건조해서 목 상태가 항상 안 좋아요 가슴이 한 두 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하자밖에 없어갖고 왜 아따 사투리 거시기하여 사투리 줄게 해요 요즘 늘었잖아 늘었어요 잘했어 스탑 우리 요즘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뭐만 해도 알아 그냥 숨 마셔도 알아 우리끼리 쓰는 말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어 괜찮아 노래가 틀려 그렇지 아예 그냥 씻는 것까지 그냥 들어가서 그냥 우리 그냥 그 수면도 약간 같이 함이랑 함께하고 진짜 카메라 없이 없는 것 처럼 신경 써봐 형 왜 이러면 귀뚱스럽더래 야 괜찮냐? 뭐 이러면 뭐 네 형님 아 오늘 그럼 나 그냥 아 좀 더 잘해 오케이 잠깐 보여줄까? 오케이 오케이 없네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한 거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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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맛있냐 진짜 나 옷 너무 많이 먹는다 이거 자세해야 돼 너 필요하다 난 옷부터 벗어야 되는데 너네 이따 티셔츠 진짜 바지가 없어야 돼 너는 그게 기본 세팅이야 일단은 제가 그거 아니야 임마 제가 평소에 옷을 잘 안 입고 있어가지고 어? 옷을 항상 벗고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음악도 있어야 돼 음악 담당은 정국인데 그치? 맞아 정국이 옷은 뭐라고? 왜 그래 그래 아 야 너한테 재즈 영상 추천해준 거 있잖아 응 야 재즈 좋아 재즈 진짜 좋다니까 어 나 레이디가 하고 진짜 받을 수 있어 진짜 재즈가 진짜 재즈 매력 있어 진짜로 장난 아니야 진짜 we love 재즈 진짜 이게 재즈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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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열려놓을 해 아니 노래 때문에 우는게 아니고 열어드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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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하다 갑자기 노래 부르는게 어딨어 그거 만치기기 하하하하 탄산 먹어야겠다 탄산 먹어용 나 탄산 저도 탄산 안 먹어야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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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 씨 네 좀 마시면서 토니버터 맛있잖아 근데 탄산을 끊었대 그냥 탄이에요 그냥 음식의 조미료 같은 하하하하 산이에요 산 산 하하하하 탄이는 있으니까 우리 라이브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자 옷부터 벗을게요 형 와인 가지고 올까요? 와인 먹고 싶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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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도 난 니가 왔지 어쩌다 제가 술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까요? 그러기엔 너무 8년이 넘게 지났을까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감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말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 볼 때 계속해서 우리 애기들이 이렇게 봐주시잖아요 근데 아미 여러분들이 물이랑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같이 컸다면 아미분들이 아무리 올려도 다 지금은 성인일걸 그쵸 근데도 아니 우리 팬은 오늘 한 살도 있었어요? 약간 조금 걱정되긴 하던데 아 진짜? 엄청 애기 아 이게 어때? 너무 작은거야 다칠까봐 아빠가 안고 있더라 자 하트 해달래요 하트 한번 다같이 아 얘들아 오늘 내 생일인데 그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시간이 이제 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이제 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다양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되게 감사합니다 그 생각하면은 그 생일이신 분한테 우리 좀 재즈 해피버스디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한번 해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없이 해야지 아 그래?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레이디가 같이 그렇게 했다니까 목풀 때 어 진짜 그래요 원래 그 자기들 패밀리라트 그 자기들 패밀리라트 진짜 저렇게 많이 най 그 줄 알아서 다들 다 완전 잘 기울여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행복한 생일 오케이 너무 좋다 뭐 라스베가스 있으면서 뭐 재밌었던 거 없었어? 네가 겪은 재밌는 일 저요? 저 뭐 그냥 뭐 니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겠어 아무 생각 안 했지 그래? 어 잠깐 형이 질문하니까 멈추던데 시계태엽을 이렇게 딱 멈췄어요 뭐 그냥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보고 많이 약간 스포츠도 하고 이러니까 되게 약간 시간이 금방 흘러가던데 나 일단은 너무 재밌었어 나는 뭔가를 많이 봤어 나도 내가 한 만큼 내가 공연도 했잖아 실컷 소리 근데 한 만큼 나도 봤어 그게 난 너무 영감 공연을 본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 공연에 약간 더 도움되는 부분이 생각나지 않아? 그치 배우는 게 더 배우지 배우는 거지 진짜 태양아 만 원 왜 줬냐 윤기 형한테? 만 원 왜 준 거야? 만 원 줬어? 뭐야? 위버스 보세요 그래? 나 안주머니에 만 원이 있길래 그냥 보이는 사람 줬어요 영앤리쉬 어? 한국에 언제 오냐고요? 저희는 내일 공연 끝나고 내일 모레 그쵸? 모레 돌아가죠 모레 돌아가죠 모레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시간 차이가 있어서 이틀 차이는 날 것 같다 그렇지 레이디 가가 콘서트는 정말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인스타에 썼던 말 그대로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무대에도 무대지만 무대 밑이 너무나도 좋은 영감을 받았다는 거 원래 사실 태양이도 가려고 했었고 맞아 지민이도 와요 형 저는 내일 무대 때문에 그 약간 부스터샷인가? 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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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리길 수 있었어 어떠보니까 진영도 진영도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되고 지민이도 그렇고 여러분이 다 가려고 했었고 지금 좀 췄어요 어제는 그리고 오늘 가면은 공연 보면은 너무 대단한 공연이니까 안 마실 수가 없지 네 취해서 거의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냥 가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맞아 아니 이게 좀 나도 느낀 게 이게 이렇게 안 마실 수가 없더라 그런 외국 공연 아티스트들 그런 아이들하고 그래야 뭔가 이게 확 와 심장에 근데 그게 그게 진짜 좋은 거 같긴 해요 왜냐면은 그걸 해야지 뭔가 약간 우리도 막 흥도 약간 그거 하고 약간 따라 부르고 그러니까 맞아 진짜 그거는 이제 아티스트에 대한 얘기 아니요 너 어제 진짜 말씀 진짜 엄청 좋아했었거든 진짜 그러니까 나 그거 다 아쉬워 나 나가려니까 갑자기 조금 안 좋았어가지고 아쉽긴 했는데 네 뭐 어때 다음에 뭐 다 같이 가요? 다시 가자 다음에 같이 가면 되죠 어디 갈래? 지민이 다음 도구 냄새 장난이에요 그럴 수 있어 노래 하나 쓸까? 여러분 천천히 손 좀 시키자 손 좀 시키면서 팬분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 또 그럼 뭐 왜? 얘기해 하세요 말씀 나눈 사람인데 뭐 왜? 음식이 이제 생각보다 세 사람의 다음 음식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야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야 지금 톡 톡 톡 다이어트 맨 too high no no say my name is no I'm bad about that mood break it down Girl, I'll say it's your hallelujah Girl, I'll say it's your hallelujah Girl, I'll say it's your hallelujah Up down, bone, bone, give it to you Up down, bone, bone, give it to you Up down, bone, bone, give it to you Added to you I'll say it's your hallelujah Don't believe it's your swore So our way Blababababab all you do are the jazz Are you ready to sing it? So it's a fun song You got a song Why did you sing the song from theengie ? You got a song I got a song I've got a song 섹시하다 난 너희 둘이 뭐라 뭐라 하면서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다 이빨 갔으면 좋겠다 여기 사실 제 방입니다 여러분 제 방에서 보이게 됐어요 얼마나 감성했어요?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30분 좀 넘었죠? 43분 마찬가지로 라스베가스는 좋은 영감을 받았다 약간 나한테는 이번 라스베가스는 굉장히 좀 뜻깊은 것 같아 너희 내 말에 관심이 없지? 네 라스베가스는 뭘 느꼈는지 있나? 2명? 내가 헬을 잘 안 보잖아요 예를 들면 쇼 같은 경우도 좀 하는 말에 관심을 가잖아 Don't believe it's just right Don't believe it's just right 우리가 다 생활했었잖아요 뭐 쇼들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것들이 최근에 내가 형들한테 영상 보내줬었잖아요 멤버들한테 장난 아니야 날씨가 와 근데 진짜 얼마 전에 그 모래 부품 날씨가 너무 맞았어 기상이 거의 내가 다 맞았지 어떠한 스케줄이 있었는데 취소가 취소가 어쩔 수가 없이 취소가 된 촬영 장소가 보통 이게 약간 좀 심각하다고 하던데 이렇게 오늘 그 경고 문자가 왔다고 다 왔다 phone 왜 구부려져 있는게 표정 내가 핀거 아니야 남이 펴주니까 성격 Detз인데요 Kombat 죄송합니다 모래 부품 보뇨에 나 진짜 감상 잘 모르고 있었구나 28일이요? 네 28일 출국했어요 한국어에서 28일 날 출국했어 3주... 3주에 가는 거야 진짜 딱 3주네 난 딱 적당한 거 같아 진짜 나 라스베가스에서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긴 거 같아 나도 즐긴 거 다 즐긴 거 같았어 되게 재밌었어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 라스베가스는 좋은 기억으로 떠나니까 뭔가 다시 오지 않을까 같은 말을 계속 하네 형 오늘 못 가야 형님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나 지금 씻고 왔는데? 좋은 줄 아는 거야 아미 여러분들이랑 말씀 나누고 계세요 저 화장실에 가서 할게요 그러면 저도 안 돼 안 돼 야 그 문 잘 닫아 무더위 노래 틀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더위 노래? 여름 노래? 좀 핫한 노래 틀어주세요 이런 거 핫한 노래? 핫한 노래 틀어주세요 에이 노래 좋더라 핫한 노래 틀어주세요 핫한 노래 틀어주세요 그리고 정국이가 오면 요즘 계속 모이는 팸이긴 한데 응? 정국이가 오네 웬일이야? 난 올 줄 알았어 정국이가 약간 거의 우리 네명 오늘의 TMI는 맨날 뭐해? 뭐하면 시작됐지? 여기 뭐해가지고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 우리 TMI 있냐고 아, 너무 잘한다. K-Y? 공주를? 미술가, 미술가. 잘 보자. 사람들이 좋아서 잘 보자. 자, 내가 영어로 짓고 I washed it up before I went out TMI 오늘 제가 사실 올해는 이게 당연한 거겠지만 공연을 할 때는 항상 사운드 체크 끝나면 제가 씻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나가도 전에 씻었어 그게 제 TMI입니다 정말 평소한 TMI 아닙니까? 표정이 그냥 와, 나 이거 숨어 아니, 저는 나가기 전에 항상 씻고 다니니까 그렇지, 나도 루틴 중에 하나야 네 감사합니다 엄마가 근데 진짜 우리 카메라 조금만 바꿔볼래요? 어떻게 바꿀래? 이제 살짝 올릴까? 응 뭐 없지? 이거 아니야, 괜찮아 글을 싹 올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다 형, 저쪽 앉아봐 볼까요? 이 정도면 세 명 다 보이겠지? 그래, 각자 말까 하자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왜? 뭐... 형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안 듣겠어 일단 형 마음을 방금 읽은 거 같을 때 원래 원래 항상 콘서트 끝나고 오면 이런 시간이 있어 그렇지 씻지도 않고 계속 이러는 거 계속 소파에서 있어 계속 이러는 거 원래 씻고 나오면 되게 좋거든? 근데 이상하게 앉아, 이상하게 근데 씻고 나랑 그러면서 핸드폰 맞아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연 끝나고 나면 항상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그게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체력이 좀 우리가 이제 조금 지나서 체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비하면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매우 다녔었는데 맨체로 신발도 안 벗고 그대로 이러고 잤어요 잠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우리 항상 그때는 퇴근하자마자 제가 밥을 먹었었는데 밥 먹다가 잠시 기댄는데 잠든 거예요 나도 그런 적이 있어 근데 넌 어렸을 때 그게 좀 있었어 그렇게 저번에 국 먹어야겠다고 일어났는데 6시간이 지났는데 진짜로 라면은 뿔대로 다 불어있고 높이가 달라요 와 이게 음식이어야 되는 불어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아 배부르다 국물 한입만 더 먹자 이렇게 6시간 차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예전에는 참 너 그런 적 있어? 침대에서 그냥 핸드폰 좀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었는데 아 이제 씻어야 되는데 했는데 아침인 거 너무 맞지 너무 맞지 진짜 이번에도 있어 근데 나는 그거 못 참아 저 어제도 누워있다가 난 아침까지 나가 그 그냥 핸드폰 하다가 목이 너무 까슬까슬해서 아 가글이나 한 번 하고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글 해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커튼도 안 치고 빛이 들어오는 몇 시지? 어 한 4시간 잔나 보는데 8시간 잤어 가글하게 너무 늦었지 아 그래도 양치하고 가글까지 하고 왔어요 그때 양치를 빡세게 하더라 약간 아 이렇게 혀를 꺼내가지고 거의 빨래를 빨래를 나 바로 아 아 드럼놈 아 아 설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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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지 미쳤어 가끔은 이거 성도도 거둬서 씻고 그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너 이제서야 좀 좀 그 바이브가 나온다 어 이제 나온다 어 술술 아 아 네 지민이랑 있으면은 뭐 거의 배꼽 뺍니다 저는 거의 아 제가 좀 비방용 인간인가봐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 이제 한 시간을 해갑니다 여러분들 네 씻고 잠드는 것 까지 딱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오늘 침대에서 세 명 딱 붙어가지고 여기에서 침대에 여기 소파에서 좀만 기대고 있어 볼래요? 눈 감고 누가 먼저 잡아? 누가 먼저 잡아? 누가 좀 셋 다 그 그 뭐지 푹신푹신한 거 그거 누워가지고 진짜 잤잖아 네 토마토 그거 할 때 그 라쿠마인가 풍선 같은 거였는데 빈 백 소파 그런 거였던 거 같아 나 할 거 하고 있나요? 그냥 참 라임 켜고 이렇게 하는 뭐 맞을 수가 있을까 싶다 오늘 제가 뭘 느끼냐면요 네 혼자 제가 이렇게 팬분들이랑 만나서 얘기하기 위해서 혼자 켰을 때 무슨 말을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 똑같구나 갑자기 영상 뱉듯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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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매력이에요 하하하하하 в 하하 하하하 제 영상의 매력이에요 하하하하 보장난거 아니에요? 흐흑ھ 하하하 Natomiast 옛날에 나 하듯이 형은 훨씬 더 잘 할거에요 아니 나 그냥 편집해가지고 그래서 아미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게요 내 추억이요? 그러니까 이게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비디오가 되게 소분할, 분할이 되어있을거 아니야 되게 그걸 그냥 한마다 뭉치는거지 그러면 오히려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런거 같고 어 그냥 붙이기만 하는거야 그 이렇게 디졸분과 대졸분과 디졸분과 페이드아웃 뭐 이런거 해야지 이런거 쓰지마요 이제 물겄어 그래서 그렇게 뭉치는거에요 좀 좋아요 깔끔하게 정리 여기의 시간은 현재 저녁 11시 44분입니다 진짜 저녁 11시 44분 우리가 이제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주무셔야 되니까 한 12시내면 딱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는게 굉장히 좋은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민씨 뭐 하시는거에요? 해보자는거에요? 넌 진짜 네 할 일 하는구나 위버스 들어가 있는데? 우리 VLIVE 켜고 위버스에서 만날래요? 계속 이러고 있어 난 이거 그냥 이거 읽고 있어 어? 나 왜 로그아웃 됐지? 야 너무 안 들어갔냐? 아니요 아니야 그거 한 번씩 그래 가입하라는데요? 그럼 아니야 그거 아 바로 들어가진다 왜 이래? 모르게 최근에 그를 10일밖에 안되는데 하트 우리 이모 닮았는데 우리 이모랑 똑같이 닮았는데 우리 이모 닮았는데 아이 아 이거 요리 한 번도 안 하는거야? 온 느낌의 셀카라도 난 그런 남성 제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하다가 이거 약간 흰 소같이 그거 아니야? 찾은 거야 그나마 아 이거 오늘 왜 이래? 왜 안되지? 아 진짜 셀카 못 찍은 거 같아 아니야 근데 이건 뭐예요 형? 얼마나 귀여워 아 이거 뭐 코 기운 떼고 있는 거 같아 코 이거 이렇게 제가 방금 또 소리질러를 또 위버스에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피드에 남겼어요 피드 아 이게 이게 위버스도 팔로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최고야 아 올렸어 지금 우리 위버스 팔로우 엄청나 천오백만 되는 겁니다 천오백만 되는 겁니다 한국 거리두기 풀렸어 이제 한국 거리두기 풀렸어 이제 한국 거리두기 풀렸어 이제 풀렸네 이제 풀렸네 그런 뜻 없어 술 취했... 이거 괜찮다 여기서 댓글 보면 술 취했을 때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술 취했을 때 너잖아 그렇지 지민이지 지민이가 과하게 이상하게 말이 많아 너 수영하잖아 아니 근데 그건 진짜 호비 형이랑 너 진짜 호비 형이랑 너 수영하잖아 진짜 호비 형이랑 너 수영하잖아 뭐 영상 다시 올라가요 거의 미안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집 되게 잘 보이고 수영하면 좋은데 그렇지 응 둘 중 하나만 골라봐요 안 먹을래요 안할게요 너무 쉬운데 갈치가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딸이 맛이 저는 이런 이상한 가정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있잖아 카레 아 이거 카레맛 뭐 카레맛 뭐 맛 카레 너무 싫어 그... 육? 인스타 뭐라 잘 본 거야 모몰이 뭐 해? 모몰이 뭐 해? 들기가 떨어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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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미 정국이가 다 그렇게 했대 그래도... 나도 그래 괜찮아요 그래도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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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걸으면 한국 도착하자면 비행기 내려와서 으악!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차 타기하래 이야! 으악! 좋다 태영아 다음에는 무슨 색으로 염색하고 싶어요? 요즘에? 너 염색하고 싶다 했잖아 어 갑자기 나 앞머리를 그리고 앞머리만 눈썹 위로 잘라볼까 아니면 염색을 할까 이 생각했다가 둘 다 하는 거 없대? 괜찮을 거 같아 너... 너... 그냥 너 이 머리 길이면 나는... 응 좀 더 빠진 거 되게 예쁠 거 같아 내가 탈색을 안 해봤... 아니 안 안취 좀 됐다 보니까 너 그냥 이렇게 탈색만한 머리를 해본 적 있나? 응 노란색 아 그래 무지개 어때? 나 했던 거? 너 무지개 썼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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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살겠다 아주 평생...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지금 댓글 쓰기 힘드니까 말로 참여해줄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힘들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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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이거 다 분비했더라? 뭐? 디크림 사진 운동했어? 복싱 미트 치고 스파링 하고 복근 운동이랑 등 운동이랑 진짜 이상하다 형 형 복싱 한 번 해 스파링 한 번 해 한 번 해가지고 해봤거든? 되게 재밌어 나도 하기는 했었는데 정국이 배워가지고 아니요 배운 게 아니라 형의 재미를 위해서 같이 해준 거지 쌤이랑 하니까 정이 형도 복싱 시작한대요 같이 할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한 시간째 켜놨어 그래? 어느 정도 시간이 넘어가면 씻기도 힘든 거 알아? 나 이제 망했어 여러분 이 상태 그냥 내려올라 이게 문제야 이게 진짜 바로 와서 씻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자고 일어나서 수정 볼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 방송국에서 엄청 그러잖아요 새벽에 가가지고 하고 돌아가서 씻고 다시 하기에는 일곱 명이 또 많으니까 너무 애매했지? 미쳤어? 와 이거 쫄랫 냄새야? 저기 보쌈 좀 남겨 보쌈 좀 좀 먹을래? 단백질 보충 한 번 해 아이스크림인가 아이스크림 먹을래? 나 내일 먹을래 나 내일 먹을래 내일 더 나오는 노래야 어? 내일 더 맞아 그래서 나 오늘 러닝 나 혹시 뭐 뭐 혹시 응 근데 늦었구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12시에 정리를 하려고 했어 네 들었어요 뭐 들었어? 네 어떻게 들었어? 앞에서 말씀을 해주시더라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우리 한 시간 한 적 있나? 한 시간은 많지 아 그래? 한 시간은 짧지 두 시간은 한 적 너도 임마 두 시간 한 적 왔다고? 난 두 시간 있어 둘 둘 둘 둘 둘 아 지금 노래 부르고 아 그거 지금 정국이 약간 숲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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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우리 부모님 세대 피해 우리 아빰 영상통화 이렇게 왔더라 형 아빠웅떤이 이거에요 이게 어떻게 하자면 벌써 도쿄여 이렇게 찍어 다 가려, 다 가려 뒤에 아이씨대 때 다 눈 하나씩 만나서 저희 그 외할머니 있거든요 포스트가 장난 아니었어요 알지 우리 외할머니는 내가 그 뭐 언제지? 할머니 생신날인가?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가가지고 할머니 저 그 문자 보낸 거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자 언제 보냈냐? 확인해보니까 이때 시권쯤? 사암자이레스한테 시권쯤 있어가지고 시권쯤에서 위가 안좋은 거래 어디야? 기억 사과랑 있는 거 아저씨들 잘못 써가지고 올리는 듯한 느낌으로 다 기억 알지? 아저씨들 감정 진짜 모르네 뭐야 어디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말고 알지 여기 뭐야 약간 명언 삶이란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 삶이란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 삶이란 앞으로도 계속된 것 삶이란 앞으로 계속된 것 제형 수빈 점점점 아니면 우리의 추억 점점 필요해 점점 필수야 그거지 그거지 점점점이지 점점점이지 근데 뭔데? 뭐 하는거야? IC 감성 아재 감성 우리 그 어 여기 눈 가리는 것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냥 한 명 안 나와주고 누구 한 명이 초점 나가 있고 그리고 화면이 약간 뿌해 안 닦여 있어 왜냐하면 전화 받으시느라 그 화면을 못 닦으신 거야 아 진짜 너무 잘한다 와 여기 냄새가 사라지진 않네 원래 보통 적응되는데 너무 심하냐?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지금 약간 침샘을 엄청 잘합니 형 쉿으러 간다 그럼 난 쉿으러 갈게 나는 형은 소기 멤범이기 때문에 셋이서 취했으면 셋이서 만났어요 우리 멤버는 우리 멤버는 4명이 다 같이 마무리해 한마디 해 한 막 3행시 아니다 한마디 한마디 아니지 수고했어 4행시 악해 이런거 한명씩 하면 되죠 그러놓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할 수 있지 내 글자 누가 제시해봐 아포방포 누가 먼저 알아 나 마지막만 아니면 돼 그럼 내가 아아가 아포방포 하자 아포방포 하자 너 포 그럼 내가 포할게 아포방포 말은 이어지자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인사를 4행시로 하는거 인사를 인사를 뭐하자 아주 많이 포 어려워 지금 포 쉽지 않지 아주 많이 포상을 받은거 같아요 오 방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이런 포상을 받아야 될거야 저는 도무지 이게 이런 포상을 이 정도로 받아야 되는지 저는 아직까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 신기하고 그리고 이거 마지막 인사 아니에요? 하하 여튼 굉장히 그런 마음입니다 자 야 너무 너무 종집으로 찍어 영원히 함께하고 또 이 기쁨을 영원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밤 멋있는 곳 니가 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공연 최고의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 또 휴식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트 그 담슨 살이 찐거 같네요 도쌍 잠깐 먹었다 하트 하트 하나 둘 셋 하트 우리 è 아 이거 에 안녕 했던